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그담대 첫번째 이야기 친구의 고향은 해변가인데 바너인의 마을이 있다 도쿄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지방에서 도쿄로 상경한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다 친구네 고향은 해변 마을인데 이상하게 여자아이의 출산율이 높다고 한다 뭐 상둥이가 많이 태어난다는 마을도 있다고 하니 그 정도는 크게 놀랍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높은 확률로 기형하라는 것이다 눈에 보이는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난치병을 가지고 있거나 지금은 의료기술도 발전해서 그나마 치료가 가능한 경우가 많지만 옛날에는 멀쩡한 사내아이 찾아보기가 하늘에 별따기였다고 한다 어느 시기에는 아예 마을에 남자가 없어진 적도 있다고 한다 그래서 헤매다 흘러들어온 남자 여행자가 있으면 그대로 단 하루 뿐인 천국을 즐기게 되었다 술을 잔뜩 먹여 취하게 한 뒤 마을 젊은 여자들이 번갈아 가며 아이를 뵈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은 더 이상 남자에게 쓸모는 없었다 취해서 자고 있는 사이 죽여서 토막 낸 후 바다에 버리는 것이다 태어나버린 기형아들도 마찬가지로 죽여 바다에 버렸다고 한다 어느 날부터인가 바다에서 괴물이 나오기 시작했다 물고기에 사람 손발이 달린 것 같은 단어이니 그 놈은 한밤중 바다에서 올라와 집 밖에 나와있는 마을 사람들을 근거로 돼 있어 친구는 굳은 얼굴로 대답했다 죽은 기형아들에게 공양 하나 드리지 않았잖아 처음 찾아왔던 여행자가 살해당했을 뿐 아니라 그 자식이 기형아라면 자식까지 살해당하는 거야 공양이든 뭐든 하지 않으면 그 원한이 풀릴 리가 있겠냐 그 녀석은 본 적 없다라고 말했지만 이야기하는 내내 무언가를 숨기는 듯 웃으며 이야기했다 이건 어디까지나 내 예상이지만 녀석은 부금한 게 아닐까 기형아가 태어나는 확률이 줄어들었다고는 해도 어쨌거나 태어나기는 할터다 그 녀석은 기형아가 살해당해 바다에 버려지는 모습을 봐버렸을지도 모른다 밤 10시 이후에는 절대 밖에 나다니지 말거라 라고 언포도 들었을 테고 그 녀석의 고향이 해변 마을이기는 해도 걔네 가족은 그 녀석이 초등학교 고학년일 때 가족끼리 그 마을에서 도망쳤다고 한다 물어보면 장소 정도는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오컬트는 좋아해도 직접 체험하기는 싫었다 어떻게 진위를 확인할 방법이 없을까 싶었는데 이야기를 마치며 그 녀석은 이렇게 말했다 기형아나 여행자의 시체를 물고기들이 먹어치웠겠지 그게 묘하게 무서웠다 역시 이 녀석 본 적 있구나 싶었다 두 번째 이야기 야식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다 수능 시험을 앞두고 집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었던다 새벽 2시 누군가 방문을 노크했다 에이 야식 가져왔어 문 좀 열어주렴 어머니의 목소리였다 방문은 잠겨있었다 에이는 마침 딱그름을 타고 있단 터라 풀고 있던 문제까지는 마저 풀고 싶었다 거기 놔두고 가 엄마 곧 어머니가 그대로 계단을 내려가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새벽 3시 다시 어머니가 문을 두드렸다 에이 간식 가져왔어 문 좀 열어봐 라고 어머니가 말했다 간식 필요 없는데 에이는 하고 대답했단다 그러자 갑자기 막혀서 미친 듯 노성이 들여오더란다 시끄러워 됐으니까 당장 이 문 열어 열라고 열라고 에이는 잔뜩 졸아서 문을 열려고 다가갔다 하지만 묘하게 기분 나쁜 예감이 들어 그대로 멈춰섰다고 한다 그러자 이번에는 울먹이는 소리로 부탁해 에이 문 좀 열어줘 하고 간절히 부탁해 오더란다 하지만 에이는 문을 열지 않았다 그리고 그대로 10분 정도 지났을까 어머니는 짓하고 혀를 차더니 계단을 저벅저벅 내려갔다 그 순간 에이는 떠올렸다 지금 부모님은 제사 때문에 시골에 내려가 계시다는 것을 문을 열었더라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 싶어 에이는 그 후로도 한동안 벌벌 떨었다고 한다 세 번째 이야기 성모상 귀신은 믿지 않는 편입니다 영감 같은 것도 없고요 다만 보이지 않는 상대의 괴롭힘은 받아본 적 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우리 집은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80년대 양산된 4층짜리 주공 저층 아파트 단지였는데 집은 튼튼하지만 오래된 동네다 보니 불빛 없는 새벽이 되면 정말 무서웠죠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여 가끔 산에서 안개가 내려오면 동네 전체가 을신연스러운 분위기에 감돌곤 했습니다 당시 저는 침대를 선물 받아 부모님 대신 안방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낮잠을 자던지 밤에 잠을 자던지 이상한 가위에 자주 눌리게 되었습니다 몸이 굳어서 뻣뻣한 시신처럼 움직일 수가 없는데 귀에 남자 여자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죽어 죽어버려 상스러운 욕설이 끊임없이 들려왔습니다 나중에는 급히야 목이 졸리면서 숨을 쉬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움직일 수는 없는데 숨은 막히고 귀에는 남녀의 목소리로 죽어 죽어버려 꼴 보기 좋네 하고 욕설이 끊임없이 들려옵니다 저는 가위에서 깨기 위해 이건 가위야 어서 깨어나야 해 라고 생각하며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귓잔에서 꼴 보기 좋다 너 같은 건 없어져버려 하고 짓거릴 뿐이었습니다 형체가 드러나진 않았지만 한 번에 여러 목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그 방엔 여자 말고도 남자도 있었고 젊은이들의 목소리였습니다 10대 또래의 목소리라기엔 앙칼치고 붉은 느낌이었고요 그들은 가위에 걸린 날을 기웃고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그 증상이 끊긴 것은 고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그해 성당에서 견진성사를 받게 되었고 그때 처음으로 성모상과 성가족상을 받았습니다 마땅히 장식장도 없고 어디도 둘 곳도 없어 결국 책상에 책장 위에 두었죠 그렇게 올려두니 성모상과 성가족상이 제 침대를 바라보는 위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낮잠을 자도 밤잠을 자도 움직이지 못하고 목을 졸리는 가위는 끊기게 되었습니다 가끔 몸을 못 움직이는 가위가 걸리긴 해도 쉽게 풀려날 수 있더라고요 1, 2분 정도 가위에 걸려도 갑자기 차 타고 혀를 차며 물러나더라고요 당시 연이엔 오입과 대입으로 지쳤던 내 심리의 무의식이었는지 아니면 오래된 집에 남은 무언가들이었는지 눈에 보이지 않아 답답했는데 지금 생각하니 눈에 그들이 보였다면 정말로 난 미쳐버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상이 나타난 이후로 그런 현상이 줄어들더니 끝내는 사라진 것을 보면 신부님이 축성하며 수험생활로 지치고 힘든 미카이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해 주셨다는 이야기를 나중에 들었습니다 간절했던 보호 요청에 힘이 나타난 것일까요? 지금도 신기합니다 이제 그 아파트 단지는 재건축 후 우리 의리한 초고층 아파트 동네가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그 후에도 몇 번이고 이사를 했지만 아직도 그때 그 성가족상과 선모상을 모시고 다닙니다 물론 제 침대를 바라보게 두고 있고요 저는 더 이상 괴롭힘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점도 밤낮으로 잘 자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지나갔어 91년도 경남 태생 병치레도 없고 귀신을 본 적도 없습니다 가위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비슷한 걸 한 번 눌려본 적 있는 그냥 건장한 남자예요 이건 제가 중학교 졸업을 앞둔 시점에 일어난 일입니다 저는 당시에 일진 같은 건 아니었지만 그런 부류와 어울리며 술 담배 정도는 했던 소소한 일탈 정도를 하는 학생이었어요 덩치는 작지만 어릴 때부터 알던 애들이 많았고 왜소한 걸 걱정한 아버지가 운동을 시키셔서 그걸 알아서인지 애들도 건드리지 않았어요 물론 저도 애들을 건들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저는 압도적인 무력을 자랑하는 친형에게 자증구타를 당하면서 자랐기 때문에 누구를 때리거나 누군가에게 맞는 걸 극도로 꺼리는 겁쟁이기 때문이죠 형이 나쁜 사람으로 보일까 봐 미리 밝히지만 할머니에게 개기다가 형들에 손댔다가 가출했다가 등이 타당한 이유로 맞은 거지 형이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단지 힘 조절을 좀 못하고 설교와 구타를 병행하는 타입이라 훈육 시간이 꽤 긴 편이었고 그게 머리에 각인된 거죠 제가 나온 학교는 연산동에 있습니다 서명까지 나가 노는 경우도 많았지만 형의 레이더망을 피하기 위해서 연산로터리에서 주로 술을 마셨습니다 하지만 동생과 이에 철저한 형에게도 이쁨 봤던 친구도 있기 마련이죠 참고로 형이 절 관리한 이유는 형제에게 어머니가 없는데 시골에 살 때 퍽하면 어미 없는 것들이란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랍니다 시골은 은근히 뭐 하나라도 없는 사람을 우습게 보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분들도 저희 아버지에게 상당히 처맞았지만 아무튼 그날도 오후 7시쯤에 살금살금 얇은 아웃도어 워커를 도심조심 신으며 로터리에 있는 술집을 향하기 위해 형이 소설책에 몰두하고 있다는 걸 확인하고 옷과 신발을 신고 현관문을 열었는데 심장이 멎으며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분명히 형이 당시 마왕이라는 판타지 소설에 얼굴을 쳐 묶고 탐닉하고 있는 걸 확인하고 소리 안 나게 준비하려고 문 밖으로 나왔는데 현관 앞에 형이 서있더라고요 어깨에 까만색 야구바다를 걸친 채 트리에 버르신 턱을 약간 쳐들고 허공을 바라보면서 너 어디가? 친구 만나러 술 처먹게 어희들이 졸업하기 전에 마시자고 해서 솔직히 말하는 게 낫습니다 나중에 걸려서 처맞느니 그냥 못 나가는 게 낫거든요 무엇보다 웬 야구바다를 들고 있으니 여자들이랑 마시냐? 몰라 근데 난 부른 적 없어 진상도어? 에이 졸업기념인데 진상놈들을 왜 부르겠어? 많이 쳐다보는데 그냥 문 닫고 들어가서 자진해서 포기할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참고로 20대 중반인 아직도 전화가 난 형과 독대하느니 차라리 귀신과 하룻밤 보내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개 말고 진상이 개 오냐고 진성이 어 그래 김진상이 진성이야 형 선배들이랑 한잔하다가 늦게라도 온다고 했는데 못 올 수도 있고 아니다 개가 온다고 했으면 올 거야 개가 며칠 전에 놀러와서 이거 놔두고 갔다 내가 갖다 줘 다행히 방망이는 절 위한 형의 사랑스러운 준비물이 아닌 진성이가 놔두고 간 거였습니다 진성이는 형이랑 친한 친구인데 나 없을 때 쳐 놀다 가는 줄은 그때 알았습니다 일단 술 마신다 했고 다녀와라 했으니 귀방에서 밤새고 아침에 처맞을 일은 없겠구나 싶어서 응 하고 방망이 받아들고 엘리베이터로 가는데 근데 미나 라고 형이 다시 불렀습니다 설마 방망이만 갖다 주고 오란 건가 싶어서 쫄았는데 두병이다 라고 형이 말하고는 졸업 파티라 그런지 너그럽게 두병을 허락한 형은 대답도 안 듣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고통은 한 병인데 졸업 파티라 두병이구나 하고 기뻐하며 길을 나섰습니다 이 이야기 왜 하냐면 전 방망이를 들고 밤에 돌아다니는 미친 인간이 아니란 걸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무튼 크리스티용 방망이를 습득한 저는 가벼운 마음으로 엘리베이터도 안 타고 계단으로 후더닥 내려갔습니다 형이 언제 다시 나와서 통금 시간을 통보할지 모르니 빨리 내빼는 게 이득이니까요 방망이를 들고 희죽희죽 웃으며 로터리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있는 국민은행에서 돈을 찾을까 하다가 아버지가 졸업 기념으로 30만원 넣어놨다고 한 게 생각나서 돌아가기 귀찮아서 솜교회에서 로터리로 빠져나가는 어둑어둑한 골목길을 선택했습니다 끼케야 8시에 가까이에 친구들이 있고 동네 양아치들은 대부분 앞면은 있으니 저에겐 위험한 길은 아니니까요 무엇보다 빨리 갈 수 있어요 그렇게 방망이를 빙빙 돌리고 희죽희죽 거리며 골목 중간 모텔이 많던 거리를 걷는데 앞에서 검은 실루엣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걸어등이 간간히 있어서 자세히 보니 검은 오피스 정장을 입은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아가씨였습니다 그 여자가 불안한 지속보로 걸어오고 있는데 시선이 제게 고정된 채 불안한 듯 술에 취한 듯 아무튼 제정신은 아닌 걸로 보였습니다 가까워질수록 입이 찢어져라 미소 억지 웃음 같은 걸 짓더라고요 어린 마음에 저게 귀신인가 방망이로 치면 이기나 하는 생각이 설빛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꽤 가까워진 시점에 단숨에 뛰어서 거리를 좁히더니 태형아 우리 막내 누나 마중 나왔어? 이건 뭔 개소리지? 앞서 글에 일부러 남겼듯이 제 이름 끝 자는 민입니다 태형이라니 웬 또라이지? 확 짜증이 나서 수화붙이라는데 그녀의 눈이 저와 옆을 힐끔거리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왕복하고 있었습니다 이 행동은 부끄럽지만 제가 아버지나 형에게 꼬리 밟혔을 때 그러니까 제가 겁에 질렸을 때 나오는 버릇이라는 게 순간 떠오르면서 아 치안한테 쫓기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성이 방망이는 알루미늄 빠따기도 하고 눈에 띄게 떨고 있는 누나를 팽개치고 가기도 못해서 오? 아빠가 누나 늦는다고 난리 났어 아빠 솔떡대서 하도 성어 부려서 나왔어 형에게 참았지 않기 위해 수년간 단련된 제세치 형은 인생에 별로 도움이 안되지만 이 순간만큼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정말 제가 생각해도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녀가 말하고 나서 이처도 채 안되서 제세치 형은 거짓말 하나를 창조해냈으니까요 그리고 조용히 걱정마요 저한테 방망이 있어요 라고 속삭인 뒤 지금 가면 아빠한테 참하자 좀 있다가 아빠 잘 테니까 그때 들어가자 라고 크게 말했죠 그녀는 눈에 띄게 불안해했지만 200포 정도 남은 그 골목 빠져나가서 바로 앞에 육교만 건너면 곧 목적지인 술집에 도착하는 데다가 그 여자 집이 어딘지도 모르는데 데려다 준다고 했다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그건 싫었어요 게다가 아버지께서 젊을 적에 미친 여자를 도와줬다가 한동안 경찰서에 불려다니며 공변을 당하실 뻔했다며 미친 여자는 도와주지 말라고 했었어요 골목에 끝이 보이는데 그 주변에 사람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불쌍하니 일단 곁에 있어준다고는 했지만 미친 여자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무엇보다 친구들이 물어보면 영광의 상처라고 했던 마치 칼에 길쭉하게 베인 듯한 상처가 왼쪽 턱에서 거의 코에 닿는 선명하게 있는 상판이니 심히 걸릴 일이 없다 판단했던 겁니다 사실 초육 때 형한테 쳐맞다가 넘어지면서 식탁에 비죽 튀어나온 유리 부분에 베인 상처였지만요 그런데 이 여자 정상이 아니긴 하더라고요 한 10분쯤 그러고 있다가 제 뒤를 계속 불안하게 응시한다던가 그러더니 갑자기 주저앉아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막달리니 집에 데려다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10분 동안 추위에 떨면서 서있던 게 그게 싫어서인데요 라고 말할 수도 없고 해서 누나 그건 곤란해요 게다가 아무도 없잖아요 정 불안하면 내가 여기 서 있을 테니 어서 집에 가세요 그럼 됐죠 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시발 이 상태로 누군가한테 걸리면 최소 강도로 오이마를 텐데 걱정이 됐습니다 떼쓰지 마시고 네 누나 갑자기 핸드백에서 집값을 꺼내더니 만원 뭉치를 꼭 쥐고 이거 다 드릴게요 제발요 라고 시전하는데 이건 내가 길 가다봐도 강도 확정이었습니다 알았으니까 가요가 돈은 집어 좀 집어넣고 시발 누가 보면 강돈 줄 알잖아 라고 하니 벌떡 일어나더니 별로 안 멀어요 라고 했습니다 다행이네 하고 걷기 시작하는데 그 여자는 가는 내내 불안 증세를 보이고 덜덜 떨었습니다 걸어가던 중 덩치 큰 형들한테 멱살 잡혔습니다 뭐 제가 그 여자를 강제로 끌고 가는 것처럼 보였나 봅니다 그 여자는 집에 가는 중이라고 했지만 그 형님 누나들이 이 새끼 위험해 보인다고 자기들이 데려다 준다고 해도 끝까지 내가 데려다 주기로 했다면서 버텼습니다 그분들도 설득하다가 그 여자가 주저앉아서 울며 뗐으니 왠지 날 측은하게 보면서 포기하더라고요 40분이 넘는 거리를 걸어가면서 몇 번이나 너무 멀다고 이제 좀 혼자 가라고 하면 어디서 나오는 건지 눈물 파도를 시전했습니다 저는 개처럼 질질 끌려가면서 결국 데려다 주는데 상봉했습니다 이 정도 거리인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택시 타자고 했을 텐데 저는 그 여자를 아파트 1층까지 데려다 주고 이제 갑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안 돼요 시바 엘리베이터 정도는 혼자 타고 가요 좀 저 사람들 아직도 따라오잖아요 이 소리에 오싹해서 뒤돌아보니 아무도 없습니다 혹시나 해서 여자 데리고 나가서 둘러보니 그 광활한 놀이터며 보도며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버지 미친 여자에게 걸렸어요 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엘리베이터 타고 그 여자 집 가서 엄청난 속도로 초인종을 연다 했습니다 이 여자 보내고 빨리 가야 한 방울의 알코올이라도 더 마시지 문을 열고 새까맣고 덩치 좋은 형이 나왔습니다 어머 누나 하고 나와 그 여자를 두세 번 번 가라 보더니 냅다 면상에 주먹부터 꽂았습니다 여자분 꼴이 말이 아니긴 했어요 온천천공원 지나서 제가 간다고 하니까 잔디밭에 들어 누워서 빼앗거렸으니까요 그 여잔 집에 후닥닥 들어가면서 엄마 찾기 바쁘고 남 멱살 잡혀있고 아버지로 보이는 분이 나오더니 이 분한테 멱살바톰 터치당한 후 추궁당하는데 어이도 없고 화도 나고 할 말도 없고 그냥 방망이로 찍고 도망갈까 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흔들흔들 그분의 멱살 템포에 맞춰서 도리지를 치던 중 눈매가 사나운 그분 어머니가 나왔습니다 아 저것도 한성질하겠네 하고 너빼고 있는데 이과 들어오지 저 술 마시러 가야 아는데요 이 개새끼가 저는 그 여자 동생 강압에 이끌려 그렇게 그 집으로 연행되어 모든 걸 포기한 채 있었습니다 어머니 분이 아마 여자에게 들은 건지 요리조리 설명을 해가며 고맙다고 했습니다 40분이나 끌려온 스토리를 듣더니 아버지 분은 곧바로 미안해 학생이라고 동생이랑 놈은 진작 말을 하지라고 했습니다 보자마자 5초 안에 쭉빵 날린 놈이 칠 대사는 아닌 것 같지만 빨리 술집에 가야겠다 하는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타학교에 다니는 내 짝사랑도 오는데 걔는 빨리 뒤가 아는 타입이라 이제 간다고 했더니 얘기 좀 하자고 했습니다 이 가족은 거절해봐야 소용없을 것 같아서 그냥 알았다고 하니 어머니가 소주를 가져오셨습니다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술 마셔야 한다길래 라고 그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술을 마셔야 한다는 게 아니라 마시러 가야 한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30분을 옥신각신했습니다 아주머니께서 어릴 때부터 딸이 기가 허해서를 시작으로 알고 싶지도 않은 걸 주저리 주저리 떠들더니 이것도 인연인데 머리칼 한 줌만 잘라주면 안되냐고 했습니다 이것도 인연 다지는 이해하겠는데 왜 거기서 내 머리칼을 잘라줘야 하냐며 옥신각신하다가 성질나서 아시발 여자분이 데려다주면 돈 준대서 데려다줬는데 이게 뭔 짓이에요? 그래? 얼마 줄까? 대신에 머리 한 줌만 잘라주고 가 응? 이러는데 그래 내 머리가 잘리는구나 피할 수 없구나 세상엔 염치라는 걸 모르는 일족이란 게 있구나 하면서 손가락 네 개를 폈습니다 즉 4만원이라는 소리였죠 택시라도 타고 가자 싶어서 알았다면서 부엌가위를 가져오더니 최대한 티 안나게 자른다면서 여러 방향에서 잘랐습니다 어린아이 손에 쥐면 딱 맞을 양 정도로 말입니다 그리고 40만원을 받고 풀려났습니다 사람이 참등신 같은 게 그 와중에 돈 생겼다고 다시 기분 좋아져서 택시 타고 술집 갔습니다 애들이 왜 늦었냐 물었지만 구라친다고 할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제일 편한 핑계가 있어서 형한테 사정사정해서 나오느라 늦었다고 했습니다 옷이 왜 이리 더럽냐고 하길래 형한테 빌다보니 더러워진 줄 몰랐다고 했습니다 얼굴이 왜 그러냐고 해서 형한테 몇 대 좋 터졌다고 했습니다 이 핑계도 안 믿을 것 같았지만 평소 형을 알던 친구들은 거봐라 A형한테 잡혀있을 거라 했지 하면서 맞췄다고 좋아했습니다 그 여자는 특히 사람이 없는 구간마다 더 불안해했고 딱 두 명이서 걷는 남자들이 보이면 나한테 필사적으로 엉겨붙는 듯 이상한 행동을 해서 상당히 짜증이 났던 걸로 기억합니다 후일담 고등학교 때 사귄 친구 중에 본인이 신기가 있는 건 아닌데 어머니께서 무당이라는 애가 있었습니다 스물한 살 때인가 술 마시면서 무서운 이야기가 나와서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역시 사짜치지 말라고 매도당하고 거짓말한 제목으로 그 호프집 술값도 계산해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얘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며칠 뒤에 둘이 만날 일이 있어서 영화도 보고 파스타도 먹고 별다방 가서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남자들이서 말입니다 미나 니가 저번에 한 얘기 있잖냐 어머 그래 시발놈아 사짜같이 매일 밥물 떠놓고 니도 미친년한테 잘 보이길 기도해줄게 새끼야 아니 아니 난 그거 믿는다 순간 머릿속에 이 인간이 돈을 빌려는 건가 아까 아르바이트비 받은 건 말했는데 어떻게 거절하나 하는데 너 고등학생 때 얼굴에 칼자국이 있어서 다른 부모님들은 너 되게 싫어했잖아 형이 스무살 때 배 타고 일하다 돌아와서 몇 차례 시술을 받아서 스무살에는 아주 옅어서 집중해서 보면 보이는 정도였고 현재는 계속 형이 데려가서 시술에서 없어졌다고 봐도 되는 흉터였습니다 다만 술을 많이 마시면 그 부분이 유독 핑크핑크한 색으로 변하긴 했습니다 형은 지금도 선원입니다 형이 올 때마다 피부가 가자고 지랄해서 짜증 나섰습니다 의사들도 이제 더 이상 진전 없고 오히려 흉진다는데 형은 사는 내내 그 흉터 때문에 괴로웠다고 저를 계속 피부과에 끌고 갔습니다 그 얘긴 왜 하냐 기분 잡치게 그것 때문에 나만 친구 집에서 내쫓긴 게 한두 번이냐 근데 우리 엄마는 막 너 되게 살뜰하게 챙기고 막 농돈 주고 나랑 친하게 지내라고 성화였던 거 기억하지 왠 줄 아냐 좋은 분이니까 그랬더니 얘가 막 정색하면서 자긴 진지한데 왜 장난치냐며 화냈습니다 넌 미신도 안 믿고 막 체제 얘기하면 애들이 무당아 들티 내냐면서 거북해해서 너한테 이야기 안 했는데 엄마도 내가 그런 얘기하고 다니는 거 싫어하기도 했고 우리 엄마가 너 처음부터 이유 없이 좋게 대하고 이러는 게 신기해서 안 물어봤겠냐 물어봤지 엄마가 하는 말이 너는 기가 센 편이고 아비 될 마서 막 이상한 거 느끼거나 보지 못하는 모양인데 그게 엄청 사람을 죽고 싶게 만든다면서 수선을 따는 거야 엄만 툭하면 자기 인생의 고락을 이야기해야 되니까 또 시작이구나 하다가 흠칫해서 쟤 귀신 봐 하고 물어보니까 아니 쟤는 아마 볼 일 없을걸 이러더라 귀신 얘기하면서 너한테 잘 대해준 거라면서 넌 그런 거 평생 안 본다니 이상하잖냐 그래서 내가 집요하게 막 물어서 이유를 알아냈거든 들을래? 어차피 귀신도 안 믿겠다 돈 이야기 아니라서 다행이다 싶어서 그러마 했습니다 이건 좀 웃긴 얘기인데 믿을 사람만 믿으세요 귀신들이 싫어하는 타입의 사람들이 있는데 무당도 싫어하고 귀신도 싫어하는 타입이 바로 너래 나 수호신 같은 거 있어? 그게 어디 영화처럼 흔한 줄 아냐? 넌 그딴 거 없어 막 네가 수호신이 있거나 영엄한 기운을 타고났거나 그런 게 아니라 아 말해야 하나? 그럼 나 악령 붙어 있는 거야? 병신아 귀신들이 니 싫어한다니까 그럼 뭐 인마 우리 인생 편하게 직진으로 좀 살자 엉? 니가 듣는다고 했으니 말해줄게 일단 첫 번째가 내가 기가 세서야 엄마 말론 아버지나 형도 기가 셀 거래 이건 뭐 기분 나쁜 이야기가 아니잖아 두 번째가 중요한데 사실 기가 셰도 센 귀신은 그런 거 안 가리거든 근데 넌 그런 귀신도 피해 갈 놈이란 거야 좋지? 나쁘지 않다 야 근데 그럼 내가 등신 같은 게 뭐가 쉬어서 그런 게 아니라 천성이 등신인 거구나 진지하게 직진으로 좀 쳐들으실래요? 나 자취 시작 초기에 우리 엄마가 너 보고 자주 놀러가서 술도 마시고 막 그러라고 그랬잖냐 아니면 아예 동거하거나 고등 엄마들이 그러진 않잖아 그게 니가 원안이 깊고 지루하고 잔인한 성격이라서 나는 거야 원안이 막 엄청 세대 원안 없는데 그리고 원안이 있든 말든 뭔 상관이야 그리고 너희 어머니도 색안경 끼고 사람 보긴 하시네 얼굴에 흉 있다고 잔인하다니 아니 니가 그런 게 아니라 니 혼의 성질이 그렇대 원안 품고 죽어서 다 귀신 되면 세상에 귀신 천지게 혼에도 성질이 있는데 그게 맞아야 아끼든 뭐든 될 수 있다는 거야 아니면 진짜 억울하게 죽거나 아무튼 귀신이 너 싫어하는 이유가 괜히 너 건드렸다가 너 죽으면 너도 귀신이 된다는 거야 그리고 계속 그 귀신을 따라다니면서 방해하고 괴롭히고 못살게 굴고 천도제 같은 거 지내줘도 그 귀신이 성불 못하게 멱살 잡고 안 놔주고 회방을 놓는다는 거지 우당이 널 싫어하는 건 그냥 너 혼자만 안전하니까 뭐 피나 머리카락 같은 것 떼서 부적 만들 수 있는 기운을 타고난 것도 아니고 만들려면 야 만들겠지만 보통 사람 머리칼 가지고 그런 거 만드는 게 쉬운 일이 아니란다 영화에서 막 소중한 사람 머리칼이 부적돼주고 그런 거 거의 구라야 근데 엄마가 너한테 잘 대해준 게 나보고 혹시 혼자 있을 때 귀신에 홀릴 것 같거나 오삭오삭하면 너 부르라고 너 오면 귀신이 더러워서 안 건드린다고 엄마 말로는 걸어 다니는 부적 같은 거라고 보면 된단다 내가 네 얘기 듣고 엄마한테 얘기했더니 그 여자 아마 귀신한테 쫓기던 거일 거라 하더라 근데 네가 붙어 있으니까 건드리진 못하겠고 쫓아온 건 아깝고 계속 빙빙 돌았을 거래 아마 그 여자도 육감적으로 이 새끼는 기가 세구나 뭐 이런 마음으로 매달렸을 거라고 그러더라 아마 그 여자 엄마도 신기가 좀 있을 거래 그래서 너보고 그렇게 머리칼이라도 내놓고 가라고 한 거고 말이 다르지 않냐 구라를 좀 건설적으로 쳐보는 건 어때 구적은 못 만들어도 며칠 정도는 이 혼색이 묻어 있으니 그 사이에 굳하거나 그랬겠지 뭐 왜 너 막 저번에 가위 눌렸다고 신나했을 때 네가 바닥에 발 같은 거 얼빛 본 거 같은데 거기서 깨서 아쉽다고 했잖아 아마 그것도 귀신이 잘못 올라탔다가 식겁해서 발 뺀 거일 거야 뭐 대충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무당이셨던 친구 어머님의 말씀으로는 귀신들이 싫어하거나 무서워하는 타입의 사람들이 있는데 흠이 그 다음에 꿈에서 할아버지가 지켜주셨다 이런 사람들이 귀신들이 무서워하는 특유의 뭔가가 있는 분들인 거고 싫어하는 타입은 기가 드세면서 혼의 성질이 차가워서 꾸안이 생길 수 있는 타입이랍니다 특히 그 사람이 원한을 품고 있으면 질색한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후자라고 하던데 믿거나 말거나지만요 마지막으로 귀신들이 싫어한다고 봐야 하는 타입의 사람들이 있다는데 몸에 혼이 두세에게 들어있는 사람들이라고 해요 보통 이건 신내렸다 해서 무당들을 말하는데 간혹 평범한 혼이 두세에게 들어있는 사람도 아주 희귀하게 있대요 이 경우 두 가지랍니다 어떠한 이유든 친족의 혼이 섞인 사람이 있는데 보통 이건 그 혼들이 그 사람을 지켜준대요 유산된 형제가 곰에 나와서 같이 있어주거나 막 귀찮게 구는데 이건 해야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 근처에 노리는 귀신이 있는데 지켜주려고 그러는 거랍니다 간혹 괴담 중에 있죠 알고 보니 오빠가 있어야 했는데 이런 거 나머진 그냥 아주 희귀한데 혼이 여럿인 사람이랍니다 보통은 잠을 때 요절하거나 미쳐버리거나 한다는데 혼길이 다퉈서 그렇대요 바섯 번째 이야기 먹먹한 가슴 어느 날 TV에 의지의 남자가 나타났다 여러분 제 의지의 힘을 보시겠어요? 영상 속에 의지의 남자는 의기양양한 얼굴로 테이블 위에 놓인 젓가락을 노려보고는 한 손을 들어 손가락을 까딱했다 그러자 테이블 위에 있던 젓가락이 순식간에 남자의 손으로 빨려 들어갔다 남자는 손에 들린 젓가락을 빙그르 돌리더니 씩 웃었다 젓가락을 손에 넣고 말겠다는 간절한 의지의 결과이죠 이건 어떠한 연출도 아니며 마술도 아닙니다 오로지 의지 하나의 능력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대답은 달랐다 자신들이 모르는 눈 속임이 분명 가미되어 있을 거라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솔직히 요즘 같은 세상에 어느 누가 이런 기해한 모습을 고죽옷대로 믿겠는가 그들의 반응은 당연한 것이었다 그렇게 반응하실 거란 거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런 건 어떨까요? 남자는 갑자기 자신의 뒤통수를 클로즈업 시켜줄 것을 부탁했다 이내 화면 가득 남자의 뒤통수가 적나라하게 비추어지자 남자는 기다렸다는 듯 머리칼을 들추며 입을 열었다 저는 사실 원형 탈모를 앓고 있습니다 이 반들반들한 두피가 보이시나요? 이 날만을 위해서 아직까지 의지를 불태우지 않았는데요 자 이번엔 제 의지로 머리칼을 나게 해보겠습니다 남자의 비드만 올까지 적나라하게 비친 영상을 보며 사람들은 어처구니 없다는 얼굴로 눈살을 찌푸렸다 우리랑 장난하는 거야? 지금 저 남자 뭐하는 거야? 살다 살다 저런 또라이는 처음 본다 설마 머리칼이 자라겠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하지만 사람들의 예의에도 불구하고 남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대로 멈춰 있었다 그렇게 몇 초가 지났을까? 정말 믿기 힘든 일이 일어났다 반들반들했던 남자의 두피에 검은 점들이 생기는가 싶더니 순식간에 길쭉길쭉한 머리칼들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세상에 무슨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저 남자는 초능력이라도 부린단 말인가 아까와는 확연히 달라진 사람들의 반응에 남자는 방긋 웃으며 손을 내렸다 위지가 있다면 못하는 일은 없죠 이번엔 조금 더 재미난 걸 보여드릴까요? 남자는 갑자기 입을 벌리고는 이해하고 웃었다 들중날축한 덧니와 뻐드렁니로 불규칙한 치열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비싼 돈 들이고 교정시술을 받을 필요가 없답니다 위지만 있다면요 남자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순식간에 남자의 불규칙한 치열이 제각각 자리를 잡아가더니 어느 순간 가지런하고 예쁜 치열로 변해 있었다 이것은 초능력이 아닙니다 단순히 의지만 있다면 가능한 일이에요 어느 누구나 말이죠 남자는 천진난만한 웃음에 사람들은 열광했다 맞아 의지만 있다면 못할 일이 어디 있어 의지박약인 한심한 사람들이나 실패하고 좌절하는 거야 나도 저 남자 같은 강한 의지를 손에 넣고 말겠어 사람들의 뜨거운 반응의 남자는 돌연자리에서 일어났다 이내 그의 안색이 일순간 어두워졌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의지만으로 되지 않는 일도 있답니다 순간 영상이 흐릿해지는가 싶더니 어떤 어린 아이의 모습이 화면에 비쳤다 화면에 나오는 아이는 저입니다 한번 지켜보실까요? 영상 속 어린 아이는 부모에게 학대당하고 있었다 처참하게 일그러진 얼굴로 옷장 속에 숨어있는 나날이 길어진다 영상 속 교복을 입은 아이는 반 아이들에게 따돌림당하고 있었다 입술이 터지고 얼굴이 새파랗게 멈이 들어도 아이들의 발길질은 끝나지 않는다 절뚝거리며 집에 돌아온 그를 마주하는 건 싸늘한 시선분 영상 속 성숙한 아이는 교도소에 들어가고 있었다 억울한 살인 누명을 뒤집어쓴 걸 알아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그는 많이 지쳐있을 뿐이었다 영상 속 어른이 된 아이는 그 안들에게 쫓기고 있었다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어 보인다 영상 속 남자는 모든 것을 놓아버리기로 정했다 지칠 대로 지친 이 지독한 삶이라는 끈을 놓기로 그는 시커먼 강물 위로 몸을 던졌다 그렇게 영상은 끝이 났고 이내 남자는 입을 열었다 저는 의지가 부족했던 것일까요 오로지 이건 제 의지가 나약했기에 벌어진 일들일까요 지금도 수많은 아이들이 저와 같은 혹은 저보다 더 비참한 인생 속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아이들의 의지 문제라고 하실 건가요 의지가 약할지언정 없는 삶은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없는 삶은 언제나 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당신은 가족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마음이란 것을 제대로 줘본 적이 있습니까 지쳐가는, 죽어가는 그들에게 관심을 줘본 적이 있습니까 꼭 본인 개개인의 의지 문제라고 넘기고 있진 않으셨나요 남자는 그 말을 끝으로 화면에서 눈녹듯 서서히 사라져갔다 사라져버려 이제는 희미하기조차도 보이지 않은 텅빈 화면을 응시하는 사람들은 말이 없었다 그저 그대의 각각의 죽은 A군을 혹은 D양을 떠올리며 먹먹한 가슴을 움켜줄 뿐이었다 여섯번째 이야기 디물 어머니 제가 말씀드린 건 어떻게? 생각 좀 해보셨어요? 그냥 팔지 그래요? 아버지는 싱글벙글 웃으시며 할머니께 다가가 말했다 꼭 팔아야겠니? 아유 어머니도 참 거 가만 두면 값도 떨어지고 못 쓴다니까 우리 얘기 끝난 거니까 빨리빨리 갑시다 할머니의 얼굴은 어두웠다 무엇에 관한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버지는 꼭 팔아야겠다는 굳은 결심과 의지를 보였고 할머니께서는 굳이 팔아야 할까? 하는 고민하는 모습이셨다 정말 잘 알아본 게 맞는 거냐? 아이 참 그렇대도요 그나마 물건이 좋아서 그 값 쳐주는 거예요 이 정도면 장사꾼 입장에선 거저지거저 안 그래요? 아무리 그래도 아비야 아니 어머니 우리 이야기 다 끝났잖아요 어머니도 분명 팔겠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이러시면 어떡해요 그래도 그렇지 좀 걱정이 되잖니 아이고 걱정 붙들어매요 혹시라도 일 생기기라도 하면 내가 다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어머니는 한치 걱정도 말고 나만 따라오면 된다니까 사실 두 분의 대화는 내가 듣고 싶어 들은 건 아니다 시골에 일 좀 도와주게 방학 기간 동안 같이 시골에 좀 다녀오자는 아버지 말에 따라 내려왔는데 늦은 밤 부엌 한편에서 두 분은 상당히 내리기 힘든 결정을 하고 계신 듯 보였다 아버지는 계속해서 설득하고 할머니는 한 번만 더 생각해보라 하시고 벨에 짐작해본 결과로는 아마 땅 문제로 이야기를 하고 계신 듯 보였다 이전부터 아버지는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 뒤 자동적으로 할머니의 소유로 넘어온 땅에 대해 넌지시 숟가락을 얹어놓고 싶어 하셨기 때문이다 그래도 치 아유 참 두 분의 대화는 멈출 줄을 몰랐다 나는 잠을 자다가 문득 소리가 들려 눈을 뜬 것인데 시간은 어느새 새벽 1시를 향해 가고 있었다 그때였을까 황 한 차례 부엄문이 열렸다가 무력에 의해 닫히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나지막이 들리는 아버지의 목소리 어머니 내가 오늘은 여기까지 할 테니까 아침까지 잘 생각해 보고 대답해 주셔요 절대 남는 장사 아니라는 것만 알고 계셔요 한숨을 한 번 내쉬고는 시멘트 바닥을 스웨이퍼로 바닥을 훈련 소리가 들려왔다 아마도 아버지는 답답한 마음의 담배를 키우러 집을 나가는 듯 보였다 그리고 아주 작게 들려오는 할머니의 한숨 두 분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 건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쉽사리 결정 내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아버지가 끝까지 할머니를 설득하는 것은 어려운 결정인 만큼 뭔가 이득이 크기 때문이 아닐까 하고 짐작해 보는 나였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어느새 난 다시 잠이 들었고 시골의 아침은 참 빨리도 찾아왔다 두 분의 대화도 참 일찍 시작됐다 어머니 결정하셨소? 아비야 아무래도 좀 생각을 더 해봐야 알 것 같다 하아 어머니 난 아이 서른에 겨우 결혼했는데 애엄마도 막 나가고 혼자 서울서제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긴 하세요? 적어도 어머니가 나 힘든 거를 알고 계시면 나한테 이러면 안 되죠 아버지의 목소리 톤이 살짝 올라갔다 그 때문일까 할머니는 죽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하고 계셨다 내가 암만 생각을 해봐도 못 팔겠어 자 어머니 내가 그걸 팔라고 시방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다가 겨우 찾았소 어머니도 처음에는 긴가민가 하다가 알겠다고 했어 안 했어 애가 듣겠다 좀 조용히 해라 아니 들리면 들으라고 해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대답을 해보시라고 어머니도 분명히 그때 판다고 하셨전서 안 그래요? 할머니의 예상은 빗나갔다 난 이미 진작부터 두 분의 처음 대화의 시작부터 듣고 있었다 어쇼 알았다 그래 까짓 거 팔자 팔아 아이고 우리 어머니 이제 정신이 들어오시는가 보네 그러면 내가 지금 이러고 있을 게 아니지 얼른 전화해 놓을 테니 어머니 나갈 채비하고 있으셔 그리고 또다시 들려오는 부엄문 닫히는 소리 귀히 아버지는 내가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오셨고 내가 끼어 있는 걸 아버지가 눈치라도 채실까 억지로 눈을 감고 자는 척을 하고 있었다 내가 잠을 청하던 방은 문이 미다지로 돼 있어서 끼익 소리와 함께 문짝에 달린 바퀴 굴러가는 소리가 들렸다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아직까지 자고 있냐 빨리 안 일어날래 내게 얼른 일어나라는 잔소리와 함께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며 전화기를 어깨와 귀에 바짝 붙이시고는 외투를 챙겨 입으시더니 시끄러운 목소리로 아주 신난 목소리로 떠들어댔다 장 사장 나야 우리 어머니도 그렇게 한다고 했으니까 내가 지금 계약서 들고 그리로 갈게 응 그래 그래 다시 드르륵 소리와 함께 들려온 무언가 바닥에 떨어진 듯한 톡 하는 소리 흰 봉투였다 아버지는 가끔 안주머니도 없는 재킷에 습관적으로 무언가를 넣으려다가 이렇게 떨어뜨리고 나셨다 아까 통화로 서류 가지고 간다더니 이게 그건가 혼잣말을 하며 봉투를 집으려던 찰나 아버지가 급히 돌아오시는 소리가 들렸고 나는 서둘러 다시 자는 척을 했다 그러자 아버지가 다시 방에 들어와 서류를 고이 접어서 주머니에 나오시더니 방문 앞에서 아주 조용이장 사장이라는 사람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건네고 있었다 콩팥 말고 뭐 다른 건 얼마나 쳐준대요 혈액형이 희귀한 혈액형이라고 얘기도 하셨소 이왕이면 잘 좀 쳐주시오 내가 안 그래도 어머니한테는 수술 끝나면 저기 좋은 요양원 보내준다고 거짓말해놨어 수술 끝나면 남은 시제는 그냥 다 버려도 되니까 돈이나 잘 쳐줘 대충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졌고 난 속으로 생각했다 그렇다면 나한테 입마금하려고 용돈 좀 주시겠지? 콩팥 하나만 해도 꽤 된다던데 아 친구들한테 오랜만에 이 형님이 쏜다고 연락이나 해야겠다 아 친구들한테 보내주시오 감사합니다.